환상의 급식 야 김민철 오늘 빨리 먹어 빨리 먹고 축구하러 가게 아니 혹시 뭐야? 대한민국 후연들의 소울푸드 돈까스 대박이다 야 김민철 빨리 먹어 빨리 먹고 한 번 더 먹고 나가라 잘 먹겠습니다 와 완전 맛있어 역시 돈까스 언제 먹어도 최고야 최고야 최고 최고야 최고 나 오늘 공 잘 차렸네 아 진짜 맛있다 아 치즈티 먹을까? 아 행복하다 행복해 야 이기영 내꺼 너무 보지 마 저번에 내꺼 몰래 뺏어 먹었잖아 추석하냐 나 같이 사냐 음 좋지 좋지 한국인 김치지 음 야 김민철 너 어제 내가 보내준 손흥이 영상 봤어? 대박이지 진짜 야 나도 커서 그렇게 될거야 손흥이에서도 연봉 진짜 많이 봤는데 아 부럽다 야 오늘 어디 몇 방에 보내됐지? 뭐 봐야돼? 음 음 오바이들 당연히 내가 이기지 아 근데 그 방에 쟤 쟤 누구야? 김재중 쟤는 잘한다 쟤는 잘 먹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시작 아 아 아 돈다 먹었네 야 돈까스 더 받으러 가자 야 야 아직 극장도 덜 받았는데 왜 나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